그분이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이게 한국하고 상대적으로 좀 다른 문화적인 부분이구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사능 한국남자 레만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탈리아 가상여행 시리즈를 영상으로 찍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는 말 그대로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한국 분들이 이곳 이탈리아에 오셔서 공항 입국부터 시작해서 또 공항에서 이제 호텔로 가는 택시 문화 호텔에 들어오시면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 호텔에서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다 그런 호텔 편도 다뤘고 또 지난번에는 한국 분들이 호텔에서 관광 명소로 이동하기 위해 주로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중교통 편을 지하철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 버스에 대한 소개 버스는 이제 단체 버스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탈리아로 개인 여행을 왔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하고 이탈리아랑 너무나도 다른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국인들이 이곳 이탈리아에 와서 버스를 타보고 한국하고 다른 점들이 있는데 제가 가이드를 했을 때 손님들하고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국 버스랑 이탈리아 버스랑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다섯 가지 특징을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입구와 출구인데요 한국은 룰이 정해져 있죠 버스를 탈 때 이제 맨 앞으로 타고 그리고 내릴 때는 이제 뒤로 내리는 그런 우리나라 버스만의 룰 그런 법칙이 있는데 이런 문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버스를 탈 때 돈을 지불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내고 또는 현찰로 들어갈 때 내고 그 다음에 도착 지점에 도착하면은 알아서 내리는 그런 문화인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버스를 타기 위해서 표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따박기라고 그 표를 파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한국 분들이 그 표를 사고 이제 버스가 오면은 뭐 맨 뒤로 타도 되고 가운데로 타도 되고 앞으로 타도 되는데 어디를 타도 시작과 끝 부분에 그 표를 먹는 노란 색깔 이 옷처럼 노란 색깔 그 기계가 있어요 기계에 거기다가 이제 이 표를 딱 넣으면은 얘가 이제 먹죠 먹고 그 다음에 그 스탬프를 찍어주고 다시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100분 동안 사용이 가능한데 한마디로 이탈리아 버스는 굳이 앞으로 타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앞으로 내리고 또 뒤로 타고 중간으로 타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딱히 정해진 룰은 없다 사실 이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타고 뒤로 내리는 걸 좀 선호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게 그냥 편한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자 두번째는 표 문화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장선으로다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 환승이 있다면 이탈리아에는 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2000원짜리 1.5일짜리 지하철 티켓을 끊으면 그 메트로 티켓에 지하철 메트로랑 그리고 버스 그리고 트램까지 3종 세트로 총 100분 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으신데 이거를 이탈리아 표판은 따박기라고 있으세요 따박기 따박기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원 메트로 티켓 플리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99% 그 티켓을 줍니다 이제 일회용 티켓이에요 일회용 티켓인데 이게 시리즈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원 메트로 티켓 1.5일짜리 그거를 사셔서 그때그때마다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원데이 티켓 해가지고 하루 종일 타는 거 또는 일주일치 또는 한 달치 또는 길게는 막 1년치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딱히 본전 뽑는 게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정말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면 본전 치는 게 좀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일회용 티켓을 사시길 추천드리는데 이게 한국하고 너무 문화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좀 용통성이 없는 거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냐하면 한국은 그야말로 돈을 내야 들어오게 해주죠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막말로 무임승차를 해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표검사업만 피하면 걸릴 일이 없으니까 양심에 맡기는 건데 이게 말이 양심이지 전 세계에서 1년에 7천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는 나라인데 물론 지금은 로나 때문에 이 정도는 오지 않겠지만 이분들 중에서 이제 자유여행으로 오신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할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해주시면 사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지 사정은 그렇지 않다고 무임승차를 한 사람이 있어요 무임승차를 했는데 저쪽에서 이 직원이 대놓고 티를 냅니다 하늘색깔 옷을 입고 나 표검사 요원이야 이런 거 와요 그러면 이제 막말로 이분이 걸어올 때도 버스는 가니까 뒤로 우르르 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시간을 끌면서 다음 역에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독일은 진짜 좀 무서운 게 독일 쪽 저희 가족 여행했을 때 독일은요 티를 안 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입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입진 않고 약간 그 막 어두운 색깔 옷을 입고 둘이 옵니다 둘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제가 못 도망가게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구텐 모겐 막 구텐 탁 구텐 모겐 얘기하면서 이걸 보여줘 이렇게 우리 검사 요원이다 그러면 아 오케이 오케이 티켓 보여주면 이제 확인하고 하고 눈빛 맞추고 가죠 근데 이탈리아는 대놓고 와가지고 피할 수가 있는데 독일은 조금 더 좀 진화가 돼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꼼짝 마라 이거죠 또 독일 사람들 크잖아요 그 큰 사람들 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놀라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유럽은 대중교통 이용할 때 이 티켓을 아직까지 사용하는 편인데 이게 막말로 이탈리아 사람한테 제가 걸린 걸 봤거든요 누군가 걸렸어 근데 그 사람한테 현금 아니면 카드를 내래요 근데 현금을 내든 카드를 내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거기서 막 이 카드 몇 번 하고 안 되면 다른 카드 해보고 또 현차 해주면 막 영수증 써주고 막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럼 막말로 방금 탔는데 모임 승차 했는데 어머 표검사 하네? 그럼 다음에 내리고 그런 식으로 이게 피해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아니 한국처럼 그냥 들어오는 사람마다 돈을 내게 하면 얼마나 깔끔하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같아가지고 그게 이제 또 한국하고 이탈리아의 이런 버스 문화에 있어서 다른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버스 천장인데 이 버스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버스를 탈 때 그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 계단 이렇게 있고 물론 한국도 이제 바로 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만 해도 계단을 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안녕하세요 이제 기사님한테 인사하고 이거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 가서 앉는 건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는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런 시내버스는 그냥 마치 페라리처럼 완전 깔아 앉았습니다 되게 낮아요 그래서인지 버스 천장이 되게 높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은 신혼여행 가이드를 하는데 그 날 지하철 파업이 있는 거에요 대개 이제 지하철 파업을 하면은 버스는 살려주고 또 버스 파업하면은 지하철을 살려주고 그나마 이제 좀 우리가 일상생활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는데 이날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테르미니역 로마역에서 주로 이제 지하철 타고 갈 때는 저희가 호텔에서 콜로스엄까지 가는데 버스는 이제 개인적으로 콜로스엄 쪽보다는 그 베네치아 광장이라고 되게 버스가 자주 왔다 갔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내려서 투어를 시작한 적이 있는데 그날 그 한국분 손님 이제 신혼여행 오신 그 손님의 형 신랑님이죠 신랑님이 키가 굉장히 컸어요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물어봤을 때 이제 191 정도 된다고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분이 이탈리아 버스 타자마자 오 천장 되게 높다 그러시는 거에요 물론 이제 한국 버스가 천장이 되게 막 낮고 191이면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못한다 그건 아니지만 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버스는 진짜 막 장신들은 막 이렇게 좀 이러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전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보다는 이게 높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그분이 그 키가 고등학교 때 키라서 물론 지금은 버스 타는 일이 거의 없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냥 하루종일 그러고 다녔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키 큰 사람들이 더 그러잖아 키 큰 사람들은 일부러 막 굽히고 다녀 이러고 그래야 이게 좀 맞으니까 제가 이분을 되게 잘 기억하는 게 물론 신체적으로 굉장히 키가 크셔 가지고 기억나는 것도 있는데 이분이 경찰이 있었어요 경찰 한국 경찰 그래서 그때 그 이탈리아 여행을 하다 보면은 경찰들이 이렇게 시행이 있어요 막 이제 지안 같은 거를 관리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경찰분들이 이탈리아가 프랑스랑 같이 전세계 패션을 리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세계 패션 유명한 나라 뽑아라 그럼 이탈리아 프랑스 이 두 나라는 꼭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탈리아 가이드를 해야 되니까 이탈리아 관련돼서 이분이 경찰이라고 하시니까 그 이탈리아 경찰들 옷을 유니폼을 주오르주 아르마니가 디자인을 해준다 그 아르마니 독수리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독수리 그 유명한 거 그거 거기서 이제 이거를 다 해준다 예쁘지 않냐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신부님이 막 웃는 거예요 신부 그 누나가 막 웃으면서 막 웃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한국 경찰 유니폼이 그때가 이제 이전에는 앙드레 김 앙드레 김 디자이너님 뭐 그분이 해주신 옷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유니폼이 이제 뭐 그때만 해도 뭐 코로나 이전이고 한 4년 전 이야기니까 2016 17 뭐 요때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앙드레 김 디자이너님께서 만드신 그 유니폼이 그 무한도전 나오신 분 계시잖아요 디자이너님 이상복 선생님인가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디자인을 했대요 그분이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어 뭐 이거 제가 평가할 순 없죠 절대 평가할 순 없지만 그분들이 이제 막 웃으시니까 좀 근데 이제 현역에 계셨던 분들은 어 앙드레 김 선생님께 좀 더 좋지 않나 뭐 이렇게 이야기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뀐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로가 웃었던 일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뭐 잘못한 줄 알고 제가 감히 대한민국 경찰 유니폼을 뭐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이탈리아는 아르마니가 한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얘기를 막 하는데 형이 막 웃으면서 아 전 괜찮다고 신경 안 쓰고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고 너무 좋대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니까 너무 좋다고 하신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되게 유쾌하셨고 텐션이 되게 좋았는데 이분이 키가 크니까 이 버스를 탔을 때 그 이탈리아 버스가 좀 천장이 높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캐치를 하시더라구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90 넘는 분들은 그 윗공기 대표적으로 최용만 선수는 우리 일반인들은 좀 바닥에 먼지를 좀 많이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그분은 천장 먼지를 좀 청소한다는데 천장이 먼지가 많대요 근데 전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뭐 천장이 높은지 낮은지 신경을 거의 안 썼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셔 가지고 아 이게 한국하고 상대적으로 좀 다른 문화적인 부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게 이분 생각에 아마 서양인들이 좀 대체적으로 평균 키가 크니까 아마 서양인들한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같다 호텔도 보니까 거의 한 3m 가량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분 결론을 내리자면은 아마 서양인들한테 맞춰진 게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탈리아 평균 키가 몇이냐 물어봐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바로 찾아봤어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근데 175 정도가 이탈리아 평균이더라구요 우리나라가 173cm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2cm 정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조금 더 신장이 큰 편인데 남자 기준 사실 이 통계치도 제가 작년에 한국을 갔잖아요 한국을 갔는데 이 통계치가 과연 21세기 기준인가 아니면 20년 전 이야기인가 모르겠더라고 요즘 애들 등빨이요 여러분 아니 등빨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등빨 말고 그 신체 우월성이 제가 봤을 때 173cm은 그 평균 중에서 미니멈을 잡은 것 같고 되게 큽니다 한중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제 이탈리아 친구 알레가 저희가 이제 이탈리아 교회를 다니니까 거기에 다니는 이제 한국분들 형들 교회 형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한번은 제가 알레랑 같이 갔어요 교회를 같이 데려갔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키 큰 형들이 되게 많거든요 딱 봐도 그냥 뭐 180 한 2-3은 돼 보여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몇몇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알레가 그거 보고 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컸냐 그러면서 이제 놀라는 거야 다 뭐 저 정도가 평균으로 생각했는데 다 이제 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야 내가 작년에 한국 갔는데 와 애들 등빨 아니 그 신체 우월성이 어마어마하더라 특히 21세기 애들은 엄청나더라 얘기를 해줬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그 애들 보고 마법의 구두 아냐 하고 이제 굽 높이를 신었는 줄 알고 살짝 봤는데 1cm 3선 쓰레버 신고 있더라고 와 여러분 무섭더라고요 애들 요즘 애들 이 신체 우월성이 엄청나가지고 뭐 아무튼 한국하고 이탈리아가 평균키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이분 말에 의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 유럽 사람들 왜냐면은 이탈리아 사람들만 있는게 아니라 뭐 북유럽에 평균키 183 네덜란드 뭐 이런 데에서도 여행을 오니까 좀 유럽 사이즈에 맞춰진 것 같다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사이즈에서도 큰 편이죠 190이 넘으니까 근데 버스 천장이 높은 거에 대해서 좀 놀라 하셨다 그게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 한국 버스랑 이탈리아 버스랑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고 자 네 번째는 이탈리아 버스 같은 경우에 좌석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우리 왜 그 연예인들 그 차 보면은 매니저가 이렇게 챙겨주고 막 그러기 위해서 그 좌석을 마주보게 하잖아요 근데 이탈리아 버스는 좌석이 한 3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여기 8개 여기 8개 해가지고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처음 타시는 분들은 뒤로 가는 거니까 이러고 뒤로 가는 거니까 멀미가 날 수 있죠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진 않은데 이렇게 막 뒤로 가니까 멀미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왜 마주보게 의자를 만들었을까 게다가 또 이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제 뇌피셜로 분석해 봤을 때 이탈리아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버스에서마저도 이제 대화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어 그래 어 반가워 이러면서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게 좀 맞는 거 같아요 하루는 이 손님들 말고 경찰 손님들 말고 또 이제 신혼여행을 하는데 버스 타는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되게 차로 가거나 아니면 택시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지하철을 타는 편인데 버스를 탈 때가 가끔 있죠 한번 이제 신혼여행 한 쌍이었어요 그때도 한 쌍이었는데 이제 자리가 워낙 경쟁이 치열해요 이탈리아가 버스가 자주 다니는 편이 아니라 자리를 잡는 게 치열한데 그때 남아있는 자리가 마주보는 자리야 근데 창가 쪽에 외국인이 한 명 있었어요 현지인이 근데 뭐 어떻게 앉아 가야죠 그래가지고 한국인 셋이 이렇게 우르르 덮어가지고 이제 그분 옆에 이렇게 함께 하고 제가 이제 역주행으로 가는 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마주보면서 여행 그 하루 일정을 소개해 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 요게 한국하고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한국은 마주보는 버스는 제가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래서 왜 우리 수학여행 같은데 갈 때 뭐 몇십 년 전 이야기죠 수학여행 갈 때 이제 그 인싸들이 조금 이제 좀 이제 조금 이제 강한 친구들이 이제 맨 뒤에 앉잖아요 이렇게 막 껌 하나 씹으면서 맨 뒤에 앉는데 이탈리아에서 조금 노는 친구들 좀 활발한 친구들은 맨 뒤에 앉는 게 아니라 요 자리에 많이 앉아요 요 자리 마주보는 자리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없을 때는 다리 이렇게 올려놓고 다리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 위에 아무튼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주보는 좌석을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국하고 조금 다른 점인 것 같더라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치안 환경인데 치안이 한국이 정말 잘 되어 있죠 이거는 뭐 한국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엄연한 팩트이고 해외 나와서 몇 번 경험을 해보면은 진짜 그 한국 버스나 이런 한국 사회에 있는 치안 환경이 굉장히 선진국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당장 최근에 제가 올린 댓글에만 해도 난 프랑스에서 몇 번 털렸다 난 이탈리아에서 몇 번 털렸다 그런 댓글들이 많은데 이거는 뭐 저도 현지사는 저도 몇 번 당할 뻔 했던 거기 때문에 정말 한국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고 이탈리아는 지하철에 이어서 버스도 굉장히 좀 친한 환경이 위험하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 너무 많고 버스는 자주 안 다녀요 그래가지고 우르르 탈 때 이제 소매치기 같은 게 내 주머니를 노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탈리아 대중교통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돌 수밖에 없는 게 관광객이 1년에 7천만 명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극대화를 못하는 거야 왜? 티켓을 받는데 버스에 딱 타면은 내가 티켓을 이 티켓을 사고 이거를 기계로 찍으러 가고 싶어요 기계가 이 기둥 밑에 있어요 이탈리아 말로 띔브로라 그러는데 이 띔브로 스탬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저 기계까지 갈 수가 없어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이거 해야 돼요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막말로 분위기가 저쪽에서 이 표 검사원이 나한테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꽉 찼어 그냥 그러면 제가 티켓을 갖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도착했네 콜로스로 도착했네 내리자 그러고 내리는 거죠 이게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현지 분들도 이탈리아 현지 분들도 성실하게 이걸 내고 싶은데 못 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면요 레만시 가이드님 이탈리아 대중교통에서 더 많이 이용해가지고 버스 한 대에 꽉 차가지고 돈을 못 벌 바에는 버스를 자주 이용해가지고 그 버스 타는 사람들마다 족족 받아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버스 회사에 종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을 순 없겠지만 지금 이탈리아 로마 당장 시내 나가서 버스를 보면은 그렇게 굉장히 옛날 버스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봐도 아 새 버스를 이렇게 사서 많이 운용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이 아니구나 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오시면은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버스를 새로 사서 막 풀로 한국처럼 5분 간격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겨우겨우 좀 유지하는 그런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국 분들이 혹시라도 캐리어를 갖고 버스를 타야 될 일이 있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당장 뭐 내 주머니는 챙길 수 있어 안주머니 넣으면은 이건 챙길 수 있어 이러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백팩매 양손에 캐리어 있어 근데 여자친구도 있네 또 내 동생도 있네 그럼 내가 신경 써야 될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백팩에서 뭐 하나 가져가도 정신이 없으니까 모른단 말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뭐 가족여행이나 또 신혼여행 많이 오시잖아요 개인적으로 버스는 뭐 이제 짐이 호텔이 있고 내가 지갑 정도만 이렇게 안주머니 넣고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겠다 그 정도는 괜찮죠 근데 캐리어를 끌고 백팩을 메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는 바티칸으로 간다 뭐 그런거는 개인적으로 비추천을 드리니까 요런거 이 치안 환경에 있어서 한국하고 이탈리아 정말 다르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제가 뭐 항상 이야기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거를 인지를 시키시면은 실제로 현장에 와서 봤을 때 좀 덜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치안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이어서 해 봤구요 이 밖에도 이탈리아 시내버스가 이제 와이파이 같은게 안 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에요 이건 너무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리고 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너무 이탈리아만 좀 안좋게 얘기하는 거 같아가지고 사실 한국이 너무 좋은 건데 왜냐면 유럽 대다수 국가가 와이파이가 되는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만 안 되는게 아니고 한국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너무 자주 얘기하는 거 같아서 와이파이 안 되는 거 또 이제 뭐 히터 에어컨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자연 바람을 많이 쐰다 뭐 이런 거 또 세부적인 환경 요소 예를 들면 한국은 5분 간격으로 이게 버스가 자주 다니는 편인데 이탈리아는 버스 다니는 주기가 좀 많이 틀리는 편이고 그 이유가 이 버스 기사님들 잘못이 아니라 트래픽 때문에 트래픽이 너무 심해가지고 변수가 많다 뭐 이런 것들이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 오셔가지고 좀 당황할 법한 그런 내용들 중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탈리아 버스만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버스가 천장은 높고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타기 전에 이게 굉장히 낮아요 이게 낮다 보니까 이 버스 기사님이 무슨 스프링 같은 막 취익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옆으로 제껴줍니다 그러면은 타기가 편하죠 그래서 좀 휴머니즘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좀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타실 때 굉장히 편하죠 그냥 거의 편편하니까 땅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한국 버스도 이렇게 계단이 있는 버스는 이제 뭐 기사님이 그분들을 기다려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분들을 부축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휠체어 같은 거 접어서 이렇게 탑승을 도와주신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훈훈한 그런 이야기들을 몇 번 접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딱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냥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땅 하나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딱히 뭐 기사님이 내려가지고 계단을 올라가고 그럴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각자 사성에 맞게 개인적으로 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게끔 버스가 시스템화 되어 있다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이탈리아 시내버스 정말 장단점이 많지만 우리가 이탈리아 여행 와가지고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용하실 텐데 결정적으로 치안 문제만 조심하시면은 정말 광활한 이분 말씀에 의하면 광활한 그런 천장 높이의 버스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불리는 이 티켓 문화도 체험해 볼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오늘의 결론인 것 같고요 이 밖에도 혹시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 여행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또는 이탈리아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구요 이게 다음 영상 콘텐츠가 부족해가지고 그런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 머리 안에 있는 이야기들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풀면서 지금 당장 오셔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해달라는 이야기고 제가 다음 영상으로는 지하철, 버스, 그리고 이제 기차편을 이야기할 건데 주로 이제 기차는 많은 분들이 좀 장거리 갈 때 피렌체 로마 또는 로마 베네치아 이렇게 장거리 갈 때 기차를 많이 타세요 근데 이 고속열차 기차가 좀 신종 소매치기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다음 이야기로는 이탈리아랑 한국하고 고속열차 기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